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경북주가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익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 소식과 함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거점센터가 포항에 들어섭니다. 철강거점센터는 지역 철강산업의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선도하는 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강 기업들에게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포항 철강거점센터가 2일 착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거점센터는 올해부터 사업비 총 1,354억 원을 투입해 경북도의 철강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핵심시설을 추진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항 철강거점센터 착공은 지역산업뿐 아니라 국가 철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거점센터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북도는 장비와 기술을 철강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기술 혁신과 가치품목 전환을 돕도록 하는 듯 국내 최고의 철강 전문지원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들고 재배한 상품들을 선보이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워크숍도 함께 개최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부터 양일간 경북도청 가온마당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총 15개 시니어 클럽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생산품 전시 및 판매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관계 공무원 워크숍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판매된 생산품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빵과 수제청, 참기름 및 각종 수공예품과 직접 재배한 농산물 60여 종이 있으며 이는 모두 원가로 판매됐습니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통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경북도가 이 같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관계자 모두의 열정 덕이다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지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노년은 즐겁다 우리마을 학교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13번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새마을문고 성주군지부는 지난 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021년 노년은 즐겁다 우리마을 학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 편지글 낭독에서 선남면 이원길 어르신은 어린 시절 배움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 아쉽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마을 학교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3번째 수료를 완주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우리마을 학교 수료생분들이 지역사회 존경받는 원로가 되시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주시가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영주 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영주시는 지난 5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021년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경북 동북지방치유클러스터 조성전략 중간 보고회를 갖고 이를 차기 대선 후보 공약사항으로 권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안건에는 대선 후보 공약 공동대응,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공동홍보부스 운영, 축제 품하시 활성화, 2022 웰리스 페스타 등으로 이날 회의를 통해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장욱현 영주시장은 시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가 총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 소식은 상주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상주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업 추진에 큰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제7차 본회의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내년도 상주시 주요 추진사업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한제시에 힘썼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안 1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중 16건은 원안 가결됐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상 채널영남 상주방송 아나운서 정혜은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문기혁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열고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는 지난 4일 문기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소속 8명과 의장추천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남다른 만큼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혜원 의원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학회 추천서를 추가로 받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안동의료원이 2차 경북 북부지원의 의료원으로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는 경북 북부지역 의료원인 안동의료원장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담아 최종 채택했습니다. 이것으로 경북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